이제는 확대명 최고위 후보만 붙잡고 있다 당대표 대학만은 여전히 없다는 겁니다 급기야 금요일에 전당대회 룰을 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룰을 못 정했습니다 그 속 사정은 뭘까요 단독 출마 시 대표 선출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미뤘어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당대표 후보 등록 현황을 보고 논의하겠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단독으로 나와 또 당대표가 되는 모습에 부담 느낀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군님 이게 추대로 결정할 건지 아니면 찬반 투표를 결정할 건지 찬반 투표라면 절반만 받아도 당대표로 인정할 건지 아니면 3분의 2 이상은 얻어야 당대표로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론을 못 내렸어요 당 내부에서는 아무리 혼자 나와도 추대는 좀 아니지 않냐 그래도 찬반 투표는 해라 모양새는 갖춰라 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아는데 왜 결정을 못했을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단독 후보로 나온다는 것을 기정사실화를 직접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 등록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 좀 기다려보자 왜냐하면 다른 고민하는 후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상태에서 뭔가 단독으로 후보가 당대표에는 나올 테니 거기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자 아니면 추대를 하자 이거 결정해서 발표한다는 건 아예 다른 후보들의 가능성을 전준위에서 막는 거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기정사실화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두고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금요일에 결정해서 발표하기로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차피 안 나와 라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단독 출마 시에 어떻게 하자라는 룰을 정하겠다라고 정했을 텐데 갑자기 금요일에 룰을 정하지 않은 것은 그 사이에 아 가만히 있어봐 저기 김두관 전 의원 같은 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급박한 기류 변화를 좀 감지했다 그런 얘기가 들렸을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인영 전 장관의 출마설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고사를 결국에는 하셨다라고 하고 그런데 그 외에 그럼 이제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얘기가 들려오는 거죠 김두관 후보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구나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뭔가 공식화해서 이재명 대표 한 분만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론도 좀 의식한 거 아닌가 싶어요 계속해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좀 흥행 참패가 예견되어 있다 비교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후보 등록도 아직 다 안 된 시점에서 전준이가 오직 한 명만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당의 공식기구가 흥행 실패를 예견하고 이제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 조금 더 열어놔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다른 사람들도 나올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단독 입후보시의 추대 여부를 결정하려 하자 김두관 전 의원이 웃기는 짬뽕이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웃기는 짬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당대표 단독 후보시 어떻게 추대하냐말냐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김두관 전 의원이 누가 나올지 결정도 안 되는데 웃기는 짬뽕들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당대표를 뭐 추대한다고 해서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은 하고 계시고요 당대표를 추대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고민하고 계신가요? 출마 여부를? 저라도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결심한 바는 없습니다 아직 저에게도 그렇게 당이 흘러가면 안 되지 않나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언제까지 고민해보겠다는 제 얘기가 있어요 가능하면 빨리 해야죠 웃기는 짬뽕들이다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김두관 전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나와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당 내에서는 존재감 있는 의원이긴 한데 전 의원이죠 지금까지 사실은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비치지는 않았거든요 기껏 2인영 전 장관 정도 2인영 의원 정도인데 2인영 의원이 안 나간다라고 마음 접어서 전당준비위원회에서는 아 진짜 없구나 사실 왜 전준이 입장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라도 나와주는 게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룰을 결정하려 했는데 웃기는 짬뽕이다라고 갑자기 지금 김두관 전 의원이 발끈했어요 아마 이번 주 월화수 중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종로를 떠나서 부산 북강서로 내려왔을 때 노무현을 생각하면서 당락을 떠나서 현재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완전히 친명체제로 일극체제가 돼 있는 당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균형 잡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있었으면 좋겠고 자기가 원래 소위 남의 작은 마을에 어떤 신문사를 했든 이장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으면 당락을 떠나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많은 경선 비용이라든지 돈 문제 때문에 말하자면 가슴비가 있느냐 실제로 이렇게 욕먹고 거의 99대 10으로도 겨우 그야말로 창피할 정도의 수준의 결과를 나올 거라고 예상하면서도 과감히 나온다면 또 의회의 선전을 할 수 성패야 당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김두관다운 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누군가 이렇게 징검다리를 놔줬을 때 그다음에 김동현 지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음에 또 두벅두벅 자임하면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웃기는 짬뽕이라고 가장 강하게 비판했는데 사실은 짬뽕이 웃기지는 않잖아요 예전에 맹구 이창훈 씨가 어디서 제가 웃기는 짬뽕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때 막 유행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전당대회 초기에 이 후보 하냐 마냐 논란 초기에 김두관 전 의원이 나 나갈 거다라고 밝히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사실 명확하게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짬뽕이 웃기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짬뽕이 웃기는 건 이유가 있다 원래 짬뽕은 중국 건데 짬뽕이라는 용어는 일본 말이에요 그래요? 짬뽕이요? 네 일본 사람들이 와서 먹어보면 이게 일본에 이런 음식이 있는데 이게 짬뽕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웃기네요 네 그래서 웃기는 짬뽕이 됐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원인이 어찌 됐든 간에 한국화된 거 아닙니까 네네 김두관 파이팅입니다 그러니까 당락을 떠나서 민주당의 어떤 다양성 차원에서 김두관 전 의원 같은 존재감 있는 인사들이 도전하는 모습이 당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사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혼자 나가는 것보다는 김두관 전 의원 정도가 나와주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웃기는 짬뽕의 유래까지 그런데 문제는 김두관 전 의원이 명확하게 내가 나간다라고 지금 밝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김두관 전 의원의 저 문제 제기는 앞서 패널들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게 너무 당이 일방적으로 이미 단독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또 당대표가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전준이 룰을 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기는 짬뽕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과연 나올까 지금 민주당의 아버지는 사실 이재명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출마해서 모두가 잔치를 벌이고 사실은 환갑잔치를 해줘야지 자식들이 그것을 거역하고 나와서 아버지랑 대항해보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과연 생길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도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의 흥행 때문에 또 이게 일방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누군가가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전당대회 하는 게 사실 귀찮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독 후보로 다시 재추대되는 것을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재명의 사당화되어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과연 누가 나원들 되지도 않는 그 판에 뛰어들어서 과연 갯달들의 공격에 맞서서 대항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하고 또 추대를 할지 또 찬반 투표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이재명이 당대표가 될 것이다 이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정사실화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